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고물깔을 이유로 또다시 기준금리 0.75%포인트를 인상했습니다. 4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것입니다.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현지시간 2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 직후 기준금리를 3.75%에서 4%로 3%에서 3.25%인 종전금리에서 0.75%포인트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지난 6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것을 시작으로 4번 연속 기준금리를 0.75%포인트 인상했습니다. 이는 최근 15년간 최고 수준입니다. 연방준비제도는 성명을 통해 인플레이션 위험에 매우 주목하고 있다며 향후 금리 인상 속도를 결정할 때 그간의 긴축 통화 정책에 누적된 효과와 통화 정책이 경제와 물가 등에 미치는 시간적 격차, 경제 및 금융 상황 진전을 고려할 것이라고 언급해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. 연방준비제도의 이번 조치로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0.75%에서 1%포인트로 더 벌어졌습니다. 한미 간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경제적 피해도 우려됩니다. 이에 따라 한국은행도 오는 24일 6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다만 인상폭은 아직 유동적입니다. 물가가 더 뛰거나 외국인 자금이 기조적으로 유출 조짐을 보이면 한국은행이 10월에 이어 두 번 연속 빅스텝을 밟을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. 매일TV 뉴스였습니다.